오늘 제 생일입니다. 지금 턱에 뾰루지 났는데도 축하해 주려고 왔거든요. 나 같은 사람 없다. 저 형 새해수럼 뭐 사줄까요? 잠깐만 없어. 빨리 안 사줘도 돼. 안 사줘도 된다고? 우리 모아분들이 해시태그 해준 거 잘 봤어요. 그러면 바로 불 붙이고 축하성 불러볼까요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연준이 생일 축하합니다. 야 얹어줘. 오늘 왕자님 생신이십니다. 오늘 제 생신.. 생일.. 생일.. 아.. 생일.. 생일로.. 지금 90년대 생이잖아요. 생일로 하라고.. 생일이십니다. 예! 여러분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. 오늘 연준이 형 축하 많이 해주세요. 예!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! 고마워 삐지! 안녕! 안녕! 연준이 형 생일 축하해줬고 이제 많은 축하를 받을 겁니다. 아까 장난으로 낚시를 해봤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. 연준이 형 생일 축하합니다. 연준이 형 생일 축하합니다. 연준이 형 생일 축하합니다. 안녕! 아 또 멤버들이 아 또 영상편이 있었네. 잠시만요. 한번 들어 볼까요? 어 뭐야 뭐야. 네 안녕하세요. 시빈입니다. 어 이제 벌써 23번째 생일이네요. 축하합니다. 23번째 생일이니까 8년만 지나면 또 우리 형은 24살이 되고 내가 23살이 되겠군요. 시간 너무 빠르다. 그죠? 아 나이 먹기 싫다. 우선은 형이 최연장가로서 많이 진도 있고 힘들었을 텐데 이제 나도 맏형이다 보니까 좀 기대하고 이랬던 게 많았었는데 약간 그런 모습이 형한테 뭔가 못된 동생의 모습으로 지쳤을까봐 조금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 되게 형이 많이 밝아 보이고 장난기도 되게 넘치고 즐거워 보여서 보기 좋습니다. 앞으로도 지금처럼 되게 밝게 즐겁게만 지냈으면 좋겠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우리 양반 같이 잘 이겨봅시다. 파이팅! 생일 축하합니다 형. 고마워. 네 연준이 형. 일단은 가장 먼저 생일 축하하고 또 이제 벌써 20대 중반의 시작을 열었는데 또 중반이야. 연준이 형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잘 커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동생의 마음이 굉장히 뿌듯합니다. 항상 이렇게 열정 잃지 않고 항상 저희 잘 이끌어줘서 고맙고 또 항상 장난 잘 받아주고 또 장난 잘 쳐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뭐라고요? 근데 여기 조명이 조금 잠시만요 형.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모아 분들과 같이 보고 있을 텐데 오늘 하루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축하와 사랑 받았으면 좋겠고 생일 축하해요 형. 앞으로 오래 보고 오래 사십시오. 축하합니다. 안녕! 오래 살네. 형 안녕. 태현입니다. 아무래도 형이랑 제가 제일 오래 봤죠. 지금 제가 축하해주는 형의 생일이 다섯 번째인가요 벌써? 우와 정말 생일 축하하고 약간 맏형으로서의 무게도 분명히 그리고 회사에 가장 먼저 드라사연스생이 한 거랑 멋진 멋진 것 그리고 또 춤을 또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되게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 형의 원동력으로 멋지게 소화해줘서 늘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또 같은 팀원으로서 저도 굉장히 힘을 받고 또 제가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 중의 하나가 형이랍니다. 항상 저한테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하는데 제가 결국 열심히 하는 거는 다 형을 보고 배운 거기 때문에 좋은 동생 만들었습니다. 좋은 형이 있었기에 좋은 동생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정말 생일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제가 형의 한 적어도 50번째 생일까지는 축하해주고 싶네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5번으로 했을 때 앞으로 45번 더 더 해주고 싶습니다. 저희 오래 보고 행복합시다. 사랑해요. 연춘입니다. 생일 축하해요. 안녕하세요. 어때요 지금 생일 잘 보내고 있어요? 잘 보내고 있군요. 뭐야. 깜찍 못했어. 우리 잘생긴 연준이 형 깜찍한 연준이 형 모든 걸 다 사랑하는 우리 연준이 형 막 형이다 보니까 저희 앞에서 되게 씩씩하고 멋있는 형의 모습만 보여주는데 가끔 이제 자신감이 없어질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우리 앞에서는 잘 안 보여주지만 가끔 보면 미안하더라고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 형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니까 정말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짐을 덜어낼 수 있으니까 정말로 형 덕분에 진짜 이렇게 팀이 되게 화기애애하고 형이 정말로 리더만큼이나 저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팀이 있는 거죠 가끔은 이제 자신감이 없어질 때도 있는데 늘 얘기해요 와 진짜 위험해요 위험해! 위험해 위험해! 울렸어 울렸어! 도망가야 돼! 5, 6, 7,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바나라는 연준이 형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이거 보면서 진짜 감동이었거든요 약간 울컥할 뻔했는데 딱 울컥할 타이밍에 들어왔네 아! 좀 늦게 들어왔다! 누구 누구 남은 거지? 다 본 거예요? 제 얼굴 더 이상 안 한 거네 나도 다 한 거 어! 안 돼! 오케이 오케이 내일 좀 먹고 갈래? 아니면 더 갈래? 아! 좀 늦게 들어올 걸! 가비 돌아갈래? 괜찮아요? 저 한 입만 먹었거든요 그럴 줄 알았지 어? 아니 여기다 나가실 거야 그럼 누구까지 본 거예요? 너 안 먹을 거지 전 괜찮을 거예요 누구까지 본 거예요? 나? 나 문이 안 덮고 딱 그럼 보고 있었어 맨 마지막에 같이 보자 나무가 같이 보자 이거 언제 찍은 거야? 괜찮은데? 자 나한테 한 일주일 전쯤 아 진짜요? 혼자서 보시고요 휴닝카이가 같이 봐요 아니 볼 거면 처음부터 보여야지 처음부터 다? 오케이? 오케이 휴닝카이가 저한테 아니 아니 이거 말려놨어 아니지! 처음부터 봐야지 휴닝카이가 저한테 그랬어 할 말이 너무 많았고 이분이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열 번 찍었어 열 번 휴닝이? 아 진짜? 아 근데 휴닝이가 너무 감동이었던 게 아니 휴닝이 진짜 오 야 나 좀 감동가 없어 휴닝이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아니요 근데 이말 중 진짜 감동이라서 고마워 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수정했어요 멤버들 다 어떻게 했냐고 다시 가서 다시 했어요 아 진짜? 응 난 한 번에 한 번 안 좋겠네 나중에 나야 휴닝이가 휴닝이가 제일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안 들어왔는 거야 그래서 뭐야? 휴닝이 10번 찍었어요 이러는 거죠? 이거 10번이나 찍어요? 하고 쭉 한 다음에 나 먹어도 줄게 땡큐 맛있다 이거 그러니까 휴닝이가 너무 의뢰였던 게 다들 원래 약간 성격대로 했거든? 수빈님도 막 되게 진작에 얘기해주고 태현님도 되게 진작에 얘기해주고 방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 잠깐만 종룡이 왜 이러지? 아무튼 얼굴 지냈어 맞아 맞아 그래 한 번 이동했어 멘칠 때랑 한 번 이동했어 그러나 휴닝이가 갑자기 너무 진작에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너무 감동이었어 진짜로 아 채권기 왜 이렇게 웃기냐 갑자기 하다가 아 근데 조명이 이러고 갑자기 아프다 이러고 안 찍고 보고 아 너무 웃겼네 제 성격대로다 그니까 성격대로 잘 하더라고 고마워 얘들아 늘 얘기해요 저는 진짜 제가 이제까지 본 사람 중에 형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연습생 때부터 변경하기도 했고 멋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기죽지 마요 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남은 생일 날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을 거 같으니까 남은 시간도 재밌게 보내고 연준이 형 다시 한 번 생일 축하해요 해피 벽드 데이 바이 야 감동이다 멤버들 진짜 감동이네요 와 정인이는 뭐지 아니 그러니까 다들 너무 감동인데 일단은 태원이 되게 감동 명령하게 원래 할 얘기만 딱 하는 느낌인데 뭔가 되게 정리 잘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청 한 번에 찍은 것처럼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수빈이도 너무 잘 얘기해주고 봉귀도 너무 잘 얘기해 봉귀도 아 수빈 뭐지 이렇게 얘기해주고 아 근데 희생이가 원래 되게 애기같이 귀엽게 얘기하는데 오늘 되게 고맙네 되게 고맙네 BTS HAB 아 너무 멋진 생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생일에 별 크게 막 기대나 의미를 안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냥 저는 매 생일 때마다 그냥 생일 때만큼은 많이 웃는 하루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너무 많이 웃고 너무 행복했고 심지어 오늘 되게 일찍 스케줄을 시작해서 잠도 많이 멋진 상태였어요. 예민할 법도 한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멀리서라도 저의 하루를 같이 축하해주시고 저희 생일을 축하해주시고 같이 옆에 있는 느낌을 받게 해주셔서 그럼 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앞으로 진짜 내년에는 같이 생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고마워요. 사랑해요.